안녕하세요. 송금닷컴입니다. 오늘은 송금 의뢰가 들어와서 송금을 좀 봐드리도록 할건데요. 일반인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금을 보실 분은 지금 현재 49세 정도 됐구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 3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겨서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인데요.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인지 안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의 송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현재 성향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건강이나 뭐 그런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의 크기와 손길이가 균형이 잘 잡혀야지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균형도 잘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자 이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세모로 되게 되면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한 권력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묵직하니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거는 아주 성실한 스타일의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딱 그 붙어 이정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짐작으로 보면. 근데 사실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업 수단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스타일일 것 같구요. 좀 이따가 사업선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이분이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꽤 길어요. 꽤 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양반 집에서 태어났어야 될 그런 손꼽이입니다. 손길입니다. 양반집에 태어나서 양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책만 읽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실을 읽는 옛날 그 양반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야지 아주 잘 맞는 그런 손가락이라고 손바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활동반경이고 여기는 사고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좀 길어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게 길게 보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가 짧고 여기도 짧고 그러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이만큼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분은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판단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을 봤으니까요. 좀 더 길게 가깝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손바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기본 3대선 생명선하고 두뇌선이 아주 길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 양반 집에서 태어나서 책만 읽었으면 아주 좋은 팔자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뇌선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 가죠. 이런 부분이. 감정선도 이렇게 쭉 갔다가 이중감정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이 나이대부터 이 나이까지는 집진형 스타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의 성격이 소유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대에 나이가 좀 들어가서 50 이후로는 좀 부드러운 성격으로 많이 바꾸려고 소수로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지금 운명선 운명선인데요. 월급서부터 운명선이 올라왔어요. 이분도 스타 기질이 있네요. 스타 기질이. 그래서 남들한테 나서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럴수록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얻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운명선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약해 끊어졌어요. 그 아까 30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본인의 일을 한번 끊기고 다른 일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재물선.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만족을 하나. 아 재물선이 이렇게 좀 휘어졌네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선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수성과선 책임감선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일을 찾아서 성공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과업을 잃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생명선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서가 이렇게 쭉 여기서 좀 약했는데 젊었을 때 건강이 좀 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에서는 진하게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렇게 좀 확장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명서 왔다가 이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된 거 보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땅의 기운하고 잘 맞겠다 싶습니다. 땅의 기운. 땅이 굉장히 넓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과 기운들이 굉장히 큰데 이 속저분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뭔가 본인도 성공하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갈망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땅의 기운하고 잘 어울린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건강은 이 구간 빼놓고는 나머지 구간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 정도 잔선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건강선이 커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생명선이 이렇게 원래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행선 비슷하게 이렇게 뻗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이런 이 나이대에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이대가 언제냐면 0살부터 100살이라고 했을 때 한 50에서 60대 사이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50에서 60대 사이에 분명히 기회가 한번 더 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55세 정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 기회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덕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는 안 보는데 인덕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음덕선도 약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잡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 건강을 막 해치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 부분이나 생명력에 대한 근원들은 잘 풀리는 형상이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뇌선을 좀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선비에 대한 선비정신이 좀 강하네요. 굉장히 두뇌선을 기르기 때문에 머리가 좀 탁월합니다. 사고하는 것들이나 사고 능력 그 다음에 판단하는 능력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이렇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신념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두뇌선을 이렇게 치고 오는데 이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그런 형상이에요. 이런 게 두뇌선을 이렇게 치고 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나 또 어떤 치매의 그런 부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뇌질환 쪽에 이 나이대에 뇌질환이 분명히 오는데 이 구간만 잘 넘기면 아주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들도 옆으로 간 거는 또 장애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뇌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분은 머리를 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탁월한 그런 기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은 머리 쓰는 그런 기획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머리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수성 가서는 꼭 성공하는 그런 손꿈이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의지를 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부족한 부분 본인이 사고 팔고 하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업자를 찾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선도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쭉 오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 스타일이에요. 이분도 마지 스타일이네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또 도와주는 역할들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바뀌긴 하는데 크게 이것도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실속을 좀 차려야 되는데 실속을 차리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50 넘어서는 본인의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완전히 단순한 인생도 아니고 그런다기 위해서 복잡한 인생도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손금일 수도 있는데 그 평범함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본인이 머리를 사용하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손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선이 좀 오긴 했지만 그 구간이 아주 잘 슬기롭게 넘어 갇혀서 지금은 본인의 인생을 쭉 살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운명선을 보더라도 운명선을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50이거든요. 이 구간이 이 50에서 없어요. 원래 월구에서 올라가는 운명선은 본인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나서고 싶어하는 거 대중들 앞에서 나서서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타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본인이 뭔가를 헤쳐나가고 뭔가를 기획하고 행사하고 일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본인이 느끼지 못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그 말함으로써 본인이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쭉 50까지 오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찾아가는데 여기서 또 끊겼습니다. 사실은 이 운명선은 운명선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운명선 같은 경우는 일복이라고 하시면 돼요. 일복. 타고난 일복인데 이 운명선이 음 상태에서 제널복이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제널복이 꽤 커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일이 끊기고 운명선 새로운 일들이 여기까지 가는데 이 나이 구간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근데 이 구간이 쭉 좋습니다. 만족도가 좋은 재물선이 갔는데 한번 장해선이 쳤고요.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60에 70 선에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막 세요.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재물은 오긴 하지만 이 재물선이 이쪽으로 빠진다고 봤을 때 노후를 위해서 더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후를 위해서 이 구간에서 분듯이 기회가 온다 했죠. 땅에 대한 땅문서에 대한 기회가 오고 아니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나 그 다음에 그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금 돈이 세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저축과 땅을 사서 저장을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돈이 뭐 끊이지는 않아요. 새롭기를 시작해서 돈도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아주 좋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70유로나 그때는 돈이 이렇게 세는 형국이니 주식투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선도 두 가닥이 나오고 있고 크게 사업에 대한 그런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워낙 강했어요. 이렇게 책임감이 50대까지는 강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강한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근데 또 60 이후로는 또 생겼습니다. 60에서 70 사이 정도는 어찌됐든 살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강하나 이 구간에 50에서 60대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구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또 삶을 또 찾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 손꼬목은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함 속에서도 본인의 장점은 머리를 잘 쓴다. 머리가 아주 명석하다. 그 머리를 잘 쓰는 것 기획들을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삶에서 얻었던 그런 지혜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혼선도 지금 이 두 가닥이 보이는데 배우자 양산이 없어요. 배우자 양산이 없다는 것은 와이프에 대한 복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배우자 배우자 복이 없는데 이분은 왼손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분의 와이프 되신 분의 손금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배우자 양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배우자 양산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지금 형 구간에는 배우자 양산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한 50에서 60 사이에 배우자 양산이 나온 것 보면 앞으로 좀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네요. 약하게 나왔네요. 여기도 약하게 나왔는데 이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수성가한 손금이고요. 본인의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주의할 점은 주식 투자를 하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그런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각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로 살아가면 딱히 문제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두뇌선도 이렇게 다 끊고 왔잖아요. 생명상까지 그랬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손금을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